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행복이라고 잠시 또 한 번 일어나주세요 역시 수고한 점이 많아야 돼요 자 같이 인사드렸는데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producers 다른 여기와 주신 여기 선생님들 여기 여기 귀하십니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해당 workers 헬로 에거에요 마이맨 스캐들 헬로 에버 미술마이 허어 !!!! 황헤허!!!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! 멜로리로서! 감사합니다. 오늘의 행복은 날씨가 되길 바랍니다. 저는 뉴욕에서 취득합니다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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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돌아가!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뉴욕에 와서 세 번 죽을 뻔 했어요 첫 번째는 뉴욕에 도착해서 뉴욕의 아름다움에 죽을 뻔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아무나 설 수 없는 이 뉴욕의 메디스키아 가른의 순간 그 설레임에 두 번째를 죽일 뻔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공연자를 가득 내어주신 여러분, 많은 팬들분들의 상황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SM타운 취득취득 되셨나요? Are you ready? Are you ready? 자, 그럼 계속해서 슈퍼주녀의 태밀밀랜드께요